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1반 요약지 강좌입니다. 운영체제의 부분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요약지 강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론서 참조해주면 되고요. 이론서를 공부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훑어주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분산처리 시스템이다 라고 했고 분산처리 시스템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약결합 시스템이다. 우리가 앞에서 약결합이 무엇인지 살펴봤죠? 자 독립적인 처리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들끼리 그거를 통신망으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처리 능력이 있고 얘도 처리 능력이 있고 얘도 처리 능력이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했으니까 어때요?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하겠죠? 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기능과 자원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뭘 가져올 수 있죠? 자원을 공유할 수가 있고 연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신뢰도에 대한 향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용자들이 명령어를 내렸을 때 결과만 얻어주면 되지 ABC 중에서 누가 처리했나 그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원을 공유하고 연산 속도에 대한 향상 가져올 수가 있고 신뢰도에 대한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 컴도 통신이 되어야지 서로 연결이 되겠죠. 자 장점은 뭐가 있을까? 일단은 여러 사용자들 간에 통신이 용이하다라는 거고 또 통신이 되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부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조건을 요청을 하게 되면 한 대의 컴퓨터에서만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얘는 어때요? 분산 처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ABC 중에서 하나가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대의 컴퓨터에서는 좀 많은 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처리는 그걸 줄일 수가 있다. 사용자는 각 컴퓨터의 위치를 모릅니다. 몰라도 해당되는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고 점진적인 확장이 가능하다. 또 이제 한 대 또 여기서 추가해서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하나의 일을 여러 시스템이 처리하기 때문에 어때요? 연산 속도, 신뢰도, 사용 가능도가 이제 향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단점도 있겠죠. 일단은 더 어때요? 시스템이 고급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이 좀 어려운 부분, 보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시스템에 대한 설계는 복잡한 편이고요.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투명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투명성이란 무엇이냐면 분산처리 운영체제에서 구체적인 시스템 환경을 사용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도 원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네이버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요. 그럼 여러분이 누가 어떤 시스템에서 정보를 주는지 궁금하나요? 아니죠. 우린 결과만 얻으면 되죠. 자원이 어디에 위치하나? 또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걸 우리는 투명성이다 라고 합니다. 투명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복제 투명성에 대해서 볼까요? 복제 투명성이다 라고 하면 자신의 복제를 사용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유를 수행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병행 투명성입니다. 자원의 위치를 모두로 모르더라도 여러 사용자들이 자원을 병행해서 처리하고 공유할 수가 있다. 위치 투명성입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간에 자원의 위치를 모르더라도 자원에 접근할 수가 있다. 자 이주 투명성입니다.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스템 내에서 자원을 이동할 수 있어, 이동할 수 있어, 이주할 수 있어요. 규모 투명성입니다. 시스템 구조나 응용 알고리즘에 대해 변경 없이 규모에 맞춰서 확장할 수 있어요. 고장 투명성입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고장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어요. 접근입니다. 로그인과 같은 동작을 사용해서 지역이나 원격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요. 라는 거고 성능 투명성입니다. 여러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은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는 서버나 장치나 사용자들에 대한 파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분산 시스템이 어때요? 분산, 연결, 떨어져 있는 것을 통신망으로 연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일 서비스는 여러 개의 기억 장치에서 연결을 하려면 뭐를 통해서 연결이 되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럼 사용자는 장수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자신의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의 예를 보면은 NFS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격 통신망을 통해서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 구현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OCUS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대규모 분산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냐면 특정한 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개발한 분산 컴퓨팅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분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종류입니다. 이거는 위상, 분산 범위, 프로세서 모델, 운영 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위상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망, 형, 완전 연결이다. 각 사이트들이 모든 사이트들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라도 연결이 안 된 것이 없이 모두 연결된 구조입니다. 직접 연결된 구조죠. 부분 연결입니다. 몇 개는 직접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거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거.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이거는 직접 연결됐다 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A와 C는 간접적으로 연결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트리형입니다. 트리형태로 연결된 구조. 스타형은 모든 사이트가 중앙과 연결된 것. 트리형은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링형입니다. 링형은 각 사이트가 인접된 사이트와 직접 연결된 것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다중 접근 버스 연결이다. 모든 사이트들이 공유버스, 이 버스에 이런 식으로 연결된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산 범위에 따른 분류는 가까운 거리냐, 먼 거리냐. 가까운 거리를 로컬에서 랜이라고 그러고 먼 거리를 이제 웬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집에 컴터가 뭐 5대가 있다, 10대가 있다, 사무실에 컴터가 10대가 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죠. 그러면서 뭐 프린터를 공유를 해서 쓴다든지 공유를 하게 되는 거고 근거리니까 어때요? 거리가 짧은 거죠.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는 다른 것에 비해서 빠르게 도착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버스형이나 버스형이나 또는 링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광대형 통신망이다. 그러면 이제 국가와 국가처럼 멀리 떨어진 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고 또 먼 거리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근거리보다는 에라 발생률이 높겠습니다. 자, 프로세서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클라이언트 서버다 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란 무엇이고 서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뭔가를 이것 좀 찾아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서버는 그 요청을 받아서 이곳에 이제 응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 풀 모델이다 라는 건데 프로세서 메모리 네트워크 이런 정도의 간단한 하드웨어적인 장비를 갖춘 저가, 저가의 컴퓨터들의 모임을 프로세서 풀 모델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모델이다.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과 프로세서 풀 모델을 혼합한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운영체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체제다. 운영체제를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가진 거,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가진 거를 네트워크로 이렇게 구성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격 시스템으로 원격으로 필요한 자원을 전달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분산 운영체제다. 그러면 운영체제가 하나에요. 하나의 운영체제가 모든 시스템 내의 자원들을 관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격에 있는 자원을 지역의 자원인 것처럼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적인 운영체제, 이건 하나의 운영체제가 됩니다. 자, 데이터에 대한 이주,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사용자가. 그러면 해당 데이터의 복사본을 전송시키는 방식, 연산 이주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요청한 컴퓨터에 보내는 방식이죠. 프로세서 이주다. 프로세서에 대한 전체, 일부를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에는 뭐가 있을까 살펴볼게요. 먼저 유닉스가 있습니다. 유닉스는 고급 언어인 C 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식성이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에 이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유닉스에 대한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C 분할 시스템을 위해서 설계된 대화식 운영체제입니다. 대부분 C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 시분할이다라는 건 뭐죠? 시간을 이제 쪼개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하죠. 이식성이 높다. 다중사용자, 멀티 유저, 멀티 태스킹입니다. 다중사용자, 다중작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다중사용자, 다중작업을 하려면 네트워크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갖습니다. 자, 유닉스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보면, 여기 있는 하드웨어가 있고, 이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게 커널이에요. 그래서 커널은 관리자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실제로 명령은 이제 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에는 이제 커널과 쉘에 대한 개념을 기억해주면 되겠고, 유닉스에 대한 특징입니다. 앞에서 나왔다시피 대화형이다, 이식성이 있다, 멀티태스킹, 멀티뉴져, 그 다음에 쉘 프로그래밍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층적 파일 시스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커널이 무엇일까? 커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 관리를 한다. 뭐뭐 관리, 뭐뭐 관리, 무조건 관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격장치에 상주를 해가지고 어떤 관리를 하느냐, 프로세스도 관리하고, 입출력도 관리하고, 파일도 관리하고, 기억장치도 관리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커널에는 단일형 커널과 마이크로 커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네, 단일형 커널이다 라고 하면, 리눅스, 유닉스, 유닉스는 무슨 커널이에요? 단일형 커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추상화를 하나의 덩어리로 문 끈 것이다 라고 그랬고, 운영체제 개발 시 모듈라보다는 성능에다가 더 초점을 맞춘 거다. 여하튼 유닉스는 뭐다? 단일형 커널이다 라는 겁니다. 자, 모듈라에 더 중점을 두고 개발한 것을 우리는 마이크로 커널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쉘이다라는 것은 명령 해석기입니다. 네, 사용자의 명령어를 인식하고 명령어를 수행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주격장치에 상주하지 않고 보조격장치에 있다가 교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도스를 공부했다, 그럼 도스의 이제 커맨드컴과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라는 건데, 일반 사용자가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스에서 보면은 외부 명령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에디터,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디버거 이런 것들이 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유닉스 파일 시스템 구조는 우리가 트리 구조다 라고 하고, 각 디렉토리는 누구에 의해서 관리가 되죠? 바로 커널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이제 부트블럭, 슈퍼블럭, 아이노드블럭, 데이터블럭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부팅 블럭이다, 부트, 부팅한다 그거죠. 네, 부팅을 할 때 필요한 코드를 저장하는 곳이 말을 하게 되고요. 슈퍼블럭이다 라는 것은 하드웨어 전체적인 내용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들이 저장되는 곳이고요. 아이노드 블럭이 있습니다. 파일에 대한 모든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데이터블럭이 있는데 데이터블럭은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유닉스의 기본 명령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명령어를 우리가 이제 유닉스를 직접 사용해 보지 않는 한은 모든 명령어를 기억하기는 힘든데 일단 LS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하고 이렇게 옵션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LS 쳐도 되고 LS 옵션 이렇게 쳐도 돼요. 그러면 얘는 모든 숨겨진 파일까지 다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쓴 건 또 이거를 많이 씁니다. A라는 것은 뭐죠? 숨겨진 파일도 다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고 L은 뭐죠? 상세한 정보를 출력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자세히 보기 같은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몇 개의 명령어 한번 살펴볼게요. P, W, D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 정보를 보여주는 거 자, CP 복사, MV 파일 이동, RM은 파일 삭제 이렇게 되겠죠. 복사, 이동, 삭제 CD는 디렉토리에 이동하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거 MK,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거 RM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AT가 파일에 대한 내용을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파일의 내용을 알고 싶다. 명령어 주고 이건 경로죠. 경로하고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명령어는 파일 내에 지정돼 문자열과 일치하는 행을 출력해 주는 거. 자, M는요. 설명입니다. 설명. 네, CHMOD 파일의 접근 권한을 변경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CHMOD 하고 나서 A, A가 뭐더라? 라는 거죠. 자, A는 뭐였어요? 그럼 여기서 찾아보세요. 전체 사용자, 전체 사용자들은 더하기, 아, 읽기 권한이 있다. 모든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후는 시스템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를 알려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 사용 중인 디스크 공간 알기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킬 프로세스 종료,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 종료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세스 생성,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한 수행 자, 임시 중단이라는 명령어 구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파일에 대한 보호는 여러분이 기억을 합니다. 3비트씩 쪼개가지고 맨 앞에는 소유자, 그룹, 기타 이런 식으로 접근 허가 상태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달아서 적어져 있는 것은 처음에는 파일이냐라는 뜻이고 소유자에 대한 권한, 리드, 라이트, 실행,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 그룹은요, 읽고 쓰는 권한, 기타 사용자는 읽기만 하는 권한 네, 이런 기능이 부여가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나오는 게 하드링크 수 소유자 이름, 그룹 이름, 파일의 크기, 변경된 날짜, 시간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SD 유닉스다라고 있는데 BSD 유닉스도 이런 유닉스도 있구나라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유닉스는 AT&T에서 만들어줬고 버클리에서 그걸 가져다가 발전시킨 게 BSD 유닉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리눅스는, 리눅스 운영체제는 멀티 유저, 멀티 테스킹을 지원하는 운영체제가 되죠. 유닉스와 호환 가능하고 또 공개 운영체제입니다. 자, 또 뭐 있을까요? 맥도 있죠. 맥은 애플에서 이제 개발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영체제입니다. 자, 또 윈도우즈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10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윈도우즈 10입니다. 시장 메뉴가 타일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웹브라우저 엣지를 탑재를 했고 다양한 앱을,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서 보면 필요한 앱을 설치한다 하듯이 다양한 앱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스토어를 해서 쇼핑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했고 통합 알림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PC와 스마트폰을 이제 통합해서 스마트폰처럼 보여주는 거고요. 지능형 음성비에서 코테 하나를 탑재를 했는데 한글 윈도우즈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죠. 자, 윈도우즈 7입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저명, 명령어를 중간에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플러그 앤 플레이,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를 꽂으면 바로 인식한다라는 기능 OLE, 개체 삽입이 되고 255자의 파일 이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부조격증 시에 저장되는 파일에 대해서 수정하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검색하는 이런 작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관리하는 시스템에 FAT16, FAT32, NTFS가 있습니다. 자, FAT36은 이제 과거 도스에서 진행된 방식이 되고요. 여기서 더 발전된 것이 FAT보다 더 큰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게 FAT3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TFS가 이제 FAT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군요. 종류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에서 사용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펑션키라고 하는데 1번, 2번, 3번, 5번입니다. 도움말, 이름 변경, 검색, 그 다음에 세로 고침, 이렇게 F1, 2, 3, 5입니다. 그 다음에 Alt에 관련된 겁니다. Alt 좌우 화살표 키는 다음 화면, 이전 화면 가는 것. Alt ESC의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Alt 탭은 목록을 보여주면서 전환해 주는 것. 자, 속성 대화상자, Alt 엔터, Alt 스페이스바는 활성창, Alt F4 많이 쓰죠. 네, 종료할 때 쓰는 것. Alt 프린트 스크린, 전체 화면을 복사할 때는 프린트 스크린. 현재 활성창 하나만 복사할 때는 Alt 프린트 스크린. 컨트롤에 관련된 겁니다. 컨트롤 A는 모두 선택하는 것. 컨트롤 ESC, 시작 메뉴 나오는 것. 컨트롤 쉬프트 ESC, 작업 관리자 창 나오는 것. 자, 쉬프트에 관련된 겁니다. 쉬프트 딜리트,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겠다. 쉬프트 F10은 바로 가기 메뉴를 나오게 하겠다. 쉬프트 누르면서 CD를 삽입을 하면 CD의 자동 실행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로고에 관련된 겁니다. 그냥 로고 누르면 시작 나오죠. 로고 D, 자, 기억해주면 되죠. 모든 창을 최소화 시켜버립니다. 네, 로고 E, 탐색기. 로고 L은 락 생각하세요. 컴퓨터를 잠그는 것. 자, 로고 M, 열려있는 모든 창을 최소화 또는 이전 기우기로. 자, 로고 T는 작업 표시줄의 프로그램을 차례로 선택하는 것. 로고 스페이스바는 열려있는 모든 창을 투명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로고 홈은 선택된 창을 제외한 모든 창을 최소화할 때 쓰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되는 단위입니다. 실행은 명령어입니다. 네, CMD, 명령 프롬프트 나오세요. 노트패드, 메모자, CALC 계산기. 자, RG, EDIT, 레지스트리 편집기. MS-CONFIG, 컴팩에는 환경설정 그거죠. 그 다음에 Sys-EDIT, 시스템 편집기. Shutdown, 종료 세팅. MS-TSC, 원격 데스크탑 연결. 도스키, 명령어 기억 및 명령줄 편집하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정보 확인을 하는 명령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가 나오기 전의 세대를 이제 도스 세대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마우스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문자로 처리해야 되는 CUI. 싱글 유저, 싱글 데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 구조 이용하고 있고요. 자, 도스에서는 시스템 파일에 중요한 두 가지 파일이 있고 이 두 개가 망가지면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 명령어 처리하는 것이 커맨드컴에 있죠. 그래서 커맨드컴 안에 있는 명령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실행 파일, 부팅 되자마자 실행해 주세요 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설정해 주는 파일, 컴피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스에서는 msdos, io.sys, 커맨드컴, 그 다음에 오토 배치 파일, 컴피그.sy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명령어다 그러면 별도의 파일이 없이 커맨드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주로 간단한 명령어가 되고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죠. 자, 거기에 dir 파일에 대한 목록, 카피, 복사, 타임, 내용 보여주세요. 리네임, 이름 변경해 주세요. 삭제해 주세요. md, cd, rd는 디렉토리에 관련된 거. cls 화면 지우기 버전 표시해 주세요. 자, 유닉스 명령어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연결을 시켰습니다. ls, cp, cat, mv, 그 다음에 rm이 삭제하는 겁니다. 디렉토리 생성, 디렉토리 복사, 디렉토리 삭제. 화면 지우기 버전 표시가 있습니다. 자, 외부 명령어는 이제 도스에서 별도의 파일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건 속성 변경, 이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이동, 파일 찾기, 시스템 조기와 시스템 상태 점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이다. 내장형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장치 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장치에만 이루어지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내장형 인베디드 시스템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